와... 땡글땡글해. 중갈되나요? 중갈비가 땡글땡글해? 진짜 맛표현도 한결같다. 저러분 종류가 한결같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이거 낙지는 당면하고 먹어야 돼. 잡아. 노래도 좀 줄이고. 낙당 낙당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 혹시. 껍데기 좀 남았는데. 낙지 낙지 낙지. 무슨 맛인지 궁금하지 않아요? 이 밤 호반. 저 여기까지는 안 들려 원래? 목소리가? 저까지는 원래 안 들려? 아, 목소리가. 아, 목소리가. 아, 형, 형. 뭐랬는데? 여보? 하루방 맛이 혹시 궁금하지 않아요? 하루방 맛이 혹시 궁금하지 않아요? 나한텐 안 먹어. 나한텐 안 먹어. 형, 이거 호박에 올려서 먹으면 맛있겠다. 이거 먹으면 평생 놀림감이야. 아니야, 형. 2주 뒤에 놀림감이야, 그럼. 아, 오케이? 아, 아, 자고나. 아, 아, 자고나. 파에 당면 부쳐줘 마라. 그래도 형 예정을 생각해서 한가닥. 알았어. 그래도 너 좋으래야. 호박 좀 남았어? 음... 호박 좀 남았는데요? 응, 흑습하게, 흑습하게. 어? 아, 뭐라고? 형. 형 껍데기랑. 이거 먹는 거거든요, 껍데기? 이런 거. 아니, 이거 파 먹으면 괜찮아, 진짜로. 파 먹은 거야. 아니, 형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